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특문학 11강의 나 작품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설 시조인데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못에 든 고기드라 내와 든다 니 너를 몰하다가 역하든 잡히어 든다 자 이미 분석을 해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든다가 세 번 나왔는데요. 자 이게 기본형이 들다예요.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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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니은다 있잖아요. 니은다 세 번 나왔는데 이 니은다라고 하는 어미가 여러분 의문형 종결 어미에요. 의문형 종결 어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너냐 라고 해석을 하세요. 너냐 라고 해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의문형이 사용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문형이 사용되었다. 지금 의문형 정리해 드릴까요? 의문형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고 아셔야 되는 단어들이 일단 여러분 10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랴 두번째 랴 두번째 랴 두번째 랴 쉽죠? 아오입니다. 아오 그 다음에 까 두번째 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고 랴 랴 랴 랴 까 고 가 그 다음에 랴 다 지금 나왔잖아요. 는다 랜다 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 그래서 10개는 외우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형식성 특징으로 의문형 종결이 사용되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형식성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앞 모세 그러면 옆 모세 옆 모세 옆 모세 옆 모세 옆 모세 들어 있는 들어 있는 물고기들아 물고기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도노법 써야겠네요. 도노법. 부르는거 도노법 그래요. 도노법. 청자입니다. 청자 물고기한테 의인법 썼습니다. 의인법 니 그러면 니는 너는 물고기죠. 너는 와 든다 왜 들어왔느냐 왜 들어왔느냐 누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누가 물고기 너희들을 물고기 물고기 몰아다가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너희들 잡혀서 잡혀서 들어왔느냐 누가 여기 너희들 몰아서 여기 연못에 가둬 두었니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일단 여기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자가 화자가 선생님이 이렇게 여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자로 이렇게 여자로 여자로 너희들 왜 들어왔니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이렇게 자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북해청소는 어디 두고 이 몫에 와 들었니 왜 들어왔니 그렇지 북해청소는 북쪽 바다에 맑은 연못 아까 소 있죠. 소 앞 모세 연못에 이걸 어디다 두고 이 몫에 와 들어왔니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가만 보세요. 지금 북해청소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좀 넓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라색으로 친 못 있죠. 이 몫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구속의 공간인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못이 이것이고요. 물고기들은 어디서 왔냐. 저 멀리 북해청소에서 왔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북해청소입니다. 북쪽 바다에 있는 맑은 연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를 말하죠. 자유를 말하고 이 몫은 되게 좁은 공간이니까 누가 잡아서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럼 억압과 구속의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화자가 여러분 궁녀로 보는 썰이 많아요. 궁녀는 왕의 여자잖아요. 궁궐에 지금 화자 역시 갇혀 있는 거에요. 물고기 처지하고 화자의 처지가 같은 거에요.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이죠. 비슷한 처지잖아요. 궁궐에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랑 동병상련인 거에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들어오고도 못 나가는 못 나가는 나가는 마음이야 마음이야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 그러면 너는 물고기구요. 나는 화자죠. 그러면 다르랴 하면 선생님이 랴는 물음표 쳐서 서리법이라고 했잖아요. 의문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르지 않다니까 같다가 되죠. 그럼 서리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의문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랑 처지랑 내 처지랑 똑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자를 궁녀로 본다면 억압 속에 있는 어떤 심정을 물고기 부캐청소를 두고 연못 안에 갇혀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억압 당하고 있는 신세 요새는 구성이라고 쓰는데 구속이죠. 구속 구속된 억압 당하고 구속되어 있어 자유를 박탈당한 처지에 대한 한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제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음 자유가 억압된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의문형하고 서리법 그 다음에 부캐청소와 모세 대조 있죠.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니까 대조가 되는 거 빨간색 하는 샘이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인 연못은 궁궐처럼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다. 동병상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해석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